이즈부터 할 얘기는 뜻밖에도 미스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모든 것이 뜻밖의 일이지만 또 모르는 일이죠. 뜻밖의 진실을 만나게 될지도요. 뜻밖의 미스터리 클럽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아니 서로 다 안면이 있으세요? 아니요. 전혀 없어요. 형님 빼고는 다 처음 뵈가지고 타일러도 못 뵈고 네. 저희 처음 뵀는 거예요. 김미성 씨도 형님 너무 좋아하는 모든 분들을 다 처음 봅니다. 부산행 못 봤겠네? 봤죠. 봤죠. 아니 군인도 영화 다 봐요. 그럼 휴가 나오니까. 대본상으로는 신동 씨가 네. 김미성 씨한테 부산행 명대사항 한번 부탁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한번 부탁할까요? 빨리! 왜 그런지 왜! 이 새끼 감염됐어! 이 새끼 감염됐다고! 저 눈깔 봐. 배우가 영화에서 연기한 거를 이런 데서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 되게 신뢰인데 저 새끼 감염됐어! 저 새끼 감염됐어! 되게 무서울게 깜짝 놀랐어 이렇게 해요. 우와! 오 Бы Stop! 네, GIRL!! 이렇게 아멘입니다.